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간단 첫 시훈 YBM 여행 1번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사실 요즘 공항을 가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또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 뭔가 유용한 문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워가시고요. 일본 가서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하고 오시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뿌듯하실 것 같고요. 또 아 나 요행 너무 잘했어 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열심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공항 가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체크인! 체크인 하셔야 되죠. 네, 기내용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말 하실 수 있죠. 데니머츠가 히토츠 아리마스입니다. 기내용 가방은요. 데니머츠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거는 데니머츠는 기내에 들고 타는 그 짐을 말하는 겁니다. 맡기는 짐은 아닙니다. 데니머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히토츠 아리마스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라는 문장이에요. 체크인 하실 때 자리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꼭 그 창가에서 구름을 봐야 해 이런 분들을 위한 멘트입니다. 마도가와노세키 데 오네가이시마스 간단하죠. 창가 자리는 마도가와노세키입니다. 마도가와노세키 그리고 거기다가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단어만 붙이시면 아주 만사효통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려요 프리즈라는 말인데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대부분 자기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니까 오네가이시마스는 잘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도가와노세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나는 화장실 잡고 가서 창가는 필요 없고 통로가 좋아 통로자리가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로자리 알려드릴게요. 즈로가와노세키입니다. 즈로가와노세키 오네가이시마스 붙이면 됩니다. 즈로가와노세키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통로자리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체크인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보안검색대로 가셔야 되죠. 삐 하고 검색을 하셔야겠죠. 하시고 다 끝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해줘. 나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가도 돼요? 뭐 잊때모잉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잊때모잉 이슈가 이제 가도 돼요? 입니다. 뭐 잊때모잉 이슈가 그러면 가세요. 도저 이슈요 이슈요 하실 겁니다. 이거 기내에 가지고 타도 돼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애매한 물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그럴 때 고레와 기내에 모치콤이 되깁ますか? 네 이런 문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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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치콤이 되깁ますか? 모치콤이라는 게 가지고 가기 들고 가기 뭐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명사입니다. 고레와 기내에 모치콤이 되깁ますか?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젠다 안된다. 이 데스 남의 데스 뭐 이런 말을 해주실 겁니다. 보안서 검색 때도 잘 맞췄으면 어디로 갈까요? 면세점 나왔습니다. 나 다 할 거 했고 이제 시간도 남았고 쇼핑이나 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면세점 어디 있어요? 면세점은 도고 데스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면세점은 뭐요? 면세점입니다. 비슷하죠? 같은 한자 오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요는 도고 데스 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죠. 어디입니까? 도고 데스 어디 있어요? 도고 데스 이거 기억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 말고 도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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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 데스 라든가 뭐 그렇죠 다 여러가지로 오 미세 도고 데스 가게는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여기저기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은 위스키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술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위스키를 넣어봤습니다. 위스키 도고 니 아리마스 그죠? 네 어 아까는 어디 있어요? 도고 데스 가 였는데 조금 다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도고 니 아리마스 가 조금 다른데 위에서는 뭔가요 장소 장소를 찾고 싶을 때 장소를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 밑에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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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거를 이제 만약에 위스키 말고 화장품이라든가 악세사리라든가 바꿔서 적용시켜도 되는 거죠. 뭐 개쇼 도형은 도형은 어디 있어요? 화장품은 어디 있어요? 라든가 악세사리은 어디 있어요? 악세사리는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만 바꿔서 도고 니 아리마스 가만 붙이시면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면세점이 끝나면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비행기 타러 갑시다. 근데 환순수속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거 사실은 직항으로 가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멘트긴 하지만 이제 트랜지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트랜지 타시는 분은 이 말 알아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노릿지기の 대続きは どこで できますか 조금 갱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노릿지기の 대続き 이게 환순수속 한국말로는 네 글씨로 끝났는데 일본은 좀 기네요. 하지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노릿지기の 대続き입니다. 노르가 타다고 즉 있다 이어타기 직역을 하면 이어타기 정도 되겠습니다. 수속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 33번 게이트 어디 있어요 라는 게이트 찾는 문구죠. 앞에 33번 게이트 は どこ ですか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게이트 앞에다가 자기 번호 붙여가지고 여기는 33번을 넣어봤는데 33번 게이트 は どこ ですか 또는 1번 게이트 는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를 바꿔서 게이트 붙이고 도 고 ですか 하시면 자기가 탈 게이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탑승을 하셨습니다. 일본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입국 심사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문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경우 관광이에요 이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문목적이 뭡니까 를 일본말로 이 정도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밝게 관광 데스 관광 데스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잖아요. 관광이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워킹홀리데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워킹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묵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들을 경우도 있겠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도코니 도마리맛스까 어디에 묵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을 경우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도쿄돔 호텔으로 했어요. 도쿄돔 호텔 도마리맛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앞에는 게스트룸 이라든가 뭐 다 자기가 묵으실 숙소 이름을 집어넣고 도마리맛스 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묵을 거예요 라는 뜻이죠. 도마리맛스 어디 어디 도코덕오 도마리맛스 나니나니 호텔 니 도마리맛스 게스트룸 니 도마리맛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입구 신사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세관 수화물 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경우 中 니 가 하이 띠 가 띠 띠 가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없는데 김이 있어요 정도 김 갖고 갔으면 김이 있어요 놀이 가 띠 이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도 놀이 많이 사 가죠? 이 놀이는 김인데 문구류에서 붙이는 풀 있잖아요. 그것도 놀이에요. 같은 발음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주로 한국분들이 가져가는 것 중에는 김치 또 고추장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를 김치 이렇게 넣고 김치 가 아리마스 라든가 고추장 고추장 넣고 고추장 가 아리마스 이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신고할 게 없어요 인데 질문이 예를 들어서 신고 신고 할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경우 신고 신고 할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나피 싼 거 안 썼어요. 신고 할 게 없어요. 대답을 하시면 돼요. 신고 수르모가 아리마센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마스 하시면 안 되고 아리마센 아리마센 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셔서 쓸 돈을 환전하셔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본 안에서는 일본 엔어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라든가 은행에서라든가 환전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일본 말로 려우가에 데키마스카 려우가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려우가에 데키마스카 이게 환전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한국원을 일본 N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 조금 구체적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원을 N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1만엔 지폐 그냥 바꿔서 만엔짜리만 들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지폐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만엔짜리로 바꿔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쓰기 편하게 지폐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만엔 있고 잊지마이엔 그리고 고세이엔 이거는 5천엔 그리고 세이엔 이거 그렇죠 세이엔 이게 천엔이죠. 이렇게 세 가지 지폐가 있는데 이거를 섞어서 바꿔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쇼핑하실 때 유용하실 겁니다. 섞어서 바꿔달라고 하시고 쇼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시작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에 들어가서 그 과정과정에 씬에 맞춰서 동선에 따라서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그래서 산상이 되면서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일본 가셔서 스스로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전정신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츠까르사바데시다. 수고하셨습니다.